자 6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의 의료기기에서 파동 ABC를 이용하는 예의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선이랑 자외선은 대표적인 전자기파죠.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전자기파고 음파는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건데 음파 중에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파장 범위의 음파를 말하죠. 어쨌든 음파입니다. 자 기업 AB는 전자기파에 속한다. 맞고 진공에서 파장은 에너지가 큰 X선이 더 짧겠죠. 자외선보다 짧습니다. 니은번 틀렸고 디귿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죠. 음파는 기체 액체 고체 같은 매질이 있어야지 전달될 수 있고 매질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기파 빛이죠. 디귿번 맞습니다. 답은 기업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핵융합이다. 인공태양. 태양이라고 하면 핵융합이 딱 떠올라야 되죠. 수소를 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굉장히 많이 본 식이 나와 있고요. 개수 맞추기 하면 되죠.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1이고 양성자수 0인 중성자고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질량이 델타 N만큼 결손되었을 때 MC 스퀘어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기업번.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2, 3 이게 질량수인데 질량수가 다르죠. 양성자수가 같고 질량수는 다릅니다. 기업번 틀렸고 니은 중성자이다. 맞고 디귿 질량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된다.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2번. 5번. 니은 디귿이 답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의 수소원자 모델인데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와있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스페트럼 파장을 6개죠. 지금 A, B, C, D, E, F까지 6개의 파장을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놨습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 이 위쪽으로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작죠. 그럼 C가 제일 작은 거고 B, E 중에는 이 차이가 작은 E가 더 작고 A, D, F 중에는 차이가 제일 작은 F가 제일 작고 D, A 순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자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방출된 빛의 파장은 A가 F에서보다 긴 게 아니라 짧다라고 해야 되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기업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기업이랑 니은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일 작은 거 C가 니은,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B 여기까지 그러면 니은 번은 맞고요. 디귿 번, 니은은 C니까 4번과 5번의 차이죠. 5 빼기 2가 아니라 5 빼기 4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봤고요. 4번, 자성체와 전자기 유도 문제죠. A, B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고 하나는 상자성체인데 자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H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는 거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거니까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t 제곱에서 처음 속도가 없다는 거고 이 S가 H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가속도가 그냥 중력가속도로 똑같겠죠. 여기 물체를 떨어뜨릴 때 이 물체가 받는 중력 Mg에 의한 중력가속도로 똑같을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G라고 하면은 A, B는 똑같은 시간동안 낙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강한 외부 자기장으로 자기화를 시킨다. 그러면 강자성체는 그걸 유지하고 있을 거고 상자성체는 유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갔겠죠. 그럼 상자성체는 그냥 떨어뜨렸을 때 전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을 거고 강자성체의 경우는 자기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S 이렇게 자기화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코일에 가까이 오니까 코일이 N극이 가까이 오는 거를 여기 자기력선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막겠죠. 이렇게.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막을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서 오는 걸 방해하겠죠. 밀어낼 겁니다. 자기력이 밀어낸다. 그럼 원래 R자 힘이 Mg였는데 Mg-F로 R자 힘이 작아지니까 가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F 때문에. 그럼 가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동거리는 S, H로 똑같은데 가속도가 작아지면 걸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경우 이 코일이 밀어내니까 더 오래 걸립니다. 떨어지는데 더 오래 걸린다. A는 낙하시간이 나 다가갔다. 자기화됐지 않다는 거죠. 상자성체니까 기역번 틀렸고 B가 강자성체죠. 강자성체는 낙하시간이 다에서가 더 길어진다. 니은번 맞고 가까워지는 동안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야지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이니까 디귿번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더 길어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